안녕하세요 핫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먹방워 오늘의 각자먹방 햄버거 대 비싼버거 아 햄버거 특집인데 패스트푸드점의 싼 메뉴 대 비싼 메뉴 요런 느낌이죠 저희는 근데 비싼 메뉴를 원래 못 먹어요 왜 저 있는 일하고 같이 가져가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싼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햄버거 가게에서 얼마짜리 먹는데 아 저는 또 버거킹을 또 빠져가지고 평소보다 아주 그... 저 뭐라하죠? 돈만 있으면 뭐라하죠? 과식 졸부? 평소보다 이제 과소비를 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평소에 한 6천원, 7천원에 한 끼 때우는데 파트로 치즈와퍼에 제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파트로 치즈와퍼. 미쳐버렸어요. 누가 햄버거를 먹고 음악이 있단 버거를 먹어요. 한 버거를 굉장히 즐겨먹는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든 트럼프죠. 네, 그쵸. 아, 알죠, 알죠, 알죠. 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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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프. 알죠. 트럼프는 요즘 슬럼프라는 소리가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덕,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의 캠프. 도널드 트럼프의 스펠링이름을 대주세요. D-O-N-A-L-D-T-R-U-M-P 정답! 형님 영어 몰라요? 어, 왜냐면 내가 영어가 8등급이야. 그래서 감안을 해서 좋으니까. 자기야! 난 9등급이야. 진짜 감안을 했어, 내가. 진짜 감안을 했네. 햇볶어, 파파이스, 매일 5개, 5초 안에 대주세요. 5개나 있어? 롯데리아, 파파이스, KFC, 맘스터치, 터키. 정답! 파파이스가 있죠, 파파이스. 아, 나 씩씩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았어, 이 씩. 파파이스는 뭐 색깔인가요?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 핸턴키 프라이드 치킨. 제가 일단 아는 게,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홈스텔을 했던 미국인 형이 있거든요. 그 형 이름이 브라이언 형인데, 브라이언 형이 켄서. 우와. 우와. 포장버터 다르다? 비싼 버거는 역시 포장버터 다르다? 비싼 버거. 우와, 뭐야? 저는. 얼마야, 베리버거? 2700원. 2700원? 이건 무슨 버건데? 블랙라벨 뿌린 치즈버거라고 세트인데, 9500원이에요, 세트로. 우와, 비주얼 봐. 이게 단품으로 7600원이고, 이게 2500원이에요. 3배 차이가 나는데, 근데 사이즈가 3배 차이는 안 나네. 아니 근데, 안 들은 걸 한 번. 근데 이거 또 맛있어. 맛없진 않아. 안 먹어봤어요, 결국은. 뭐 저부터 먹어볼까요? 야, 근데 뭐냐. 안에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즉, 이런 느낌으로. 톡으로 치킨으로 했다. 뭐 어때요, 맛이? 음, 맛있다. 톡으로 치킨은 징거버거인데, 치즈를 들어간 느낌이야. 매콤한데 느끼한 거. 원래 매콤한데 느끼한 게 제일 맛있는 조합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매콤한데, 느끼한데, 발단 소리이네. 무슨 맛이에요, 그러지? 발단 얘기야. 그거 비빔면 먹자. 알지, 룩뻔. 오토컬 하셨지, 오토컬. 제가 이거 딱 구입해먹을 수 있거든요. 한 입 없잖아. 수지, 수지, 수지. 세트모인에 먹는 사람은 먹는 거야. 이거 수지 이거야. 치킨? 아, 저는 무슨 맛이었냐면은 사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먹었어요. 아까 오늘 대리만족을 해가지고 제가 대리버거인가요? 일단 집에 갈 때 이제 대리운전도 해라. 너나 없는데 괜찮아요? 안 돼요. 다음 음식 주세요. 뭐야? 설마 KFT 치킨이야? 대조아. 블랙 마벨 치킨 대조아. 아, 이게 다른 치킨이야. 평소에 나온 거랑. 프리미엄, 정통, 고급 치킨이래요. 오! 치킨이 우리가 알던 치킨이랑 약간 달라요. 오, 약간 순수할 느낌이네. 저는 롯데리아의 치킨인데 특색이 있어요. 뭐예요? 랜덤으로 온다는. 아, 진짜? 부위가. 부위가 랜덤이야? 봐봐. 오, 근데 저 운이 좋아요. 날이 갔어요. 야, 비주얼이 근데 그렇게 안 떨어지는데. 오늘 마이크 얼마야, 이거? 뭐야, 이긴 채색이야. 한 번 먹어볼게. 왜? 우리 평소에 치킨 먹는 치킨이 아니야. 다르다 보겠어. 어? 색깔이 좀 다르네? 어, 들이겄어. 들이겄어. 들이겨주는 치킨인가 보다. 맛있는데, 이거 또? 와! KFCC 치킨 먹으시는 분들은 이 치킨 추천. 저는 꿀맛이네. 한입만. 오늘만큼은 한입 먹여주고 오시면 돼요. 맛있어가지고? 응. 나 맨날 이거 나와봐. 뭘 바꿔 먹어. 왜? 왜 안 먹었냐? 왜 안 먹었냐? 고마워. 너, 그냥 이것도 같이 해라. 이것도 같이 해. 고마워. 맛있었대, 맛있었대. 맛있어, 맛있어? 비용해? 너 그럼 못 먹어, 다. 지금 고민 끝났어. 자기야. 땡! 와! 와! 이 새끼 그 과정에 먹은 거 봐. 와! 다르지 치킨이 혹시? 야, 이거랑 다르다. 엄청 부드러워요. 이 순살인, 이게 하나가 뼈가 없는 순살인데, 다 부드러운 다리야, 다리살이야. 중간간식으로 치즈스틱. 중간간식으로 치즈스틱. 제가 치즈스틱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두 명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명만 게임으로. 네 글자 만들기, 퀴즈. 네 두 글자를 말해주면, 하나의 다른 방법을 많이 지키세요. 아, 쉽네. 와이? 키키. 정답. 아, 뭐 이렇게 잘해? 빨리 키키 너무 쉽잖아. 이겼어?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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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만부석이 불편해? 재밀껴 방송. 해 놓으면 이렇게 하세요. 무슨 리코더 가세요? 피디 한 번 벌어 두세요. 음. 아 저는 피디보다는, 이런 종류는 시가를 많이 쓰거든요. 아아. 키키. 키키. 안 좋아지는 거 같은데? 아 너무 좋아 와 아 이러면 디저트 직집이구나 아 저걸 나를 주지 나 이게 뭐야 와 너무 있어보여 그게 너무 느길드길드 콘 샐러드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거 나는 안 시켜먹어 콘 샐러드? 얼마나 맛있는데 치즈 타르트 오 맛있겠다 야 잠깐만 한입만 한입 일단 먹고 해야돼 나 이거 다음 거를 내가 리뷰를 못해 도저히 느글거려가지고 리얼치즈야 겁나 느끼해 이거는 지금 늦게 한 게 아니고 느글거리는 거라서 자 뭐야 본인 어? 내 거 쳐먹으려고 맛있는 거 많으니까 고기로 버거를 만들었네요 와.. 만말이 먹게 근데 맛있어요 네 네 음 프레쉬해 자 지금 저희 둘 다 이대로 촬영 끝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쉽다 왜냐면 맛있는 게 난 너무 많이 남아있어 더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 공평하게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만 한입만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오케이 오케이 디스! 패치! 기스팩치 상담! 난 제가 디스! 디스! 하구... 느글누글해 우 억 Or 이 녀석이 하하... 닫혀 먹고 내놔 야, 그냥 삼십초 동안 바꿔 말씀드uder해래? rors 10분 동안 바꿔멀기 псих 우리 약간 톡쿠스 하면서 먹을라니까 잠깐만 근데 톡쿠스 바꾸기 할 수 없나요 혹시? 시-작! 땡! 아 못 먹었다 화두국 나 관가가 돼 있어 왜? 배터리 치즈야 아 너무 웃겨요 자 오늘 이렇게 패스프드 두싼메뉴 대 싼 메뉴 각장엿빵을 해봤습니다 네 오 잠깐만요 네 빨리 이제 토하러 가야 되겠네 오늘의 교훈 싼 게 비지터 그렇지 싼 집이 맛집이다 네? 싼 집은 느끼하다 팔찐다 다음에 저희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장엿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먹을래? 한 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